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독립운동과 김장환 역할을 맡은 배우 박해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귀국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나이대를 물리적으로 해내야 되는 설정이 있어서 그걸 성인의 분량은 다 제가 해보려고 했습니다.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만큼 프로고요. 여배우이기 전에 개인적으로는 첫 한 작품에서 같이 연기를 해보게 됐는데 굉장히 동료의식이 저한테는 잘 맞는 그런 동료 배우가 아닌가 그래서 촬영할 때도 서로 의지할 때 의지하고 또 저희 영화가 시대적 공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무거울 수 있는 상황들도 꽤 있는데 현장에서 굉장히 또 밝은 모습 보여주려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버텨내고 마무리를 잘 해주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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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